그렇게 당하고도 생각이 없어? 마귀 할머니 부르면 뭔가 함정이 있다는 것 좀 알아챌 때도 됐잖아. 저기... 잠깐... 어떻게 나이를 한 살 더 먹어도 그 놈의 학습 능력은 발전이 없냐? 나도 아니고 할만 구아 부르는데 무슨 종꼬를 보겠다고 넙죽 따라와. 저 잠깐... 봐! 오늘도 너랑 나랑 물 먹이겠다는 심보가 뻔하잖아. 무슨 여자애가 행정을 놓는 족족 그렇게 빠져주시는지 내가 아주... 야! 뽀그리! 뽀그리? 니 자아 좀 안 먹어. 니가 왜 여기 있어? 니가 끌고 왔잖아! 그러니까 니가 왜 끌려왔냐고! 마카오에서 봤을 때부터 이상한 놈이란 거 알고 있었지만 너 진짜 웃긴 놈이구나? 뭐... 놈? 너도 눈 있으면 좀 봐봐. 이 한 겨울에 등짝 흘러덩 다 내놓고 발 다 까져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게 했으면 우선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누가 따라오래? 따라오긴 누가 따라와! 그럼 됐네. 이제부터 니 갈 길 가. 너 또 따라오면 죽는다. 저게 진짜... 야! 너 뭐야? 야! 빨리 미안하다고 사과 안 해 이 자식아! 너 빨리 내려와? 빨리 사과해 빨리! 사과 안 해? 이 미친 원숭이같은게 너 빨리 안 내려와? 내려가! 너 뭐한거야 지금! 근데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시뻘개? 뭐야... 혹시... 너 입 닥치고 빨리 안가? 가라니까 왜 자꾸 사람 귀찮게 하고 있어 이 여자가? 뭐? 돈 좀 줘. 뭔 돈? 팩치라도 타야 될 거 아니야. 니 덕분에 빈손으로 나온 거 안 보여? 없어 나도. 돈 없데도! 아니 돈 없데도! 휴대폰! 휴대폰? 야 너... 야 뭐해! 이게 어디에만... 너 뭐하는 거야! 왜 이래 멋있어! 왜 이렇게? 뭐야 이게? 뭐야 이게? 아! 야! 왜 이렇게! 어? 팔도 안 놔? 니들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니 안 놔? 하수, 너는 왜 쉬워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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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